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크게 덥지 않은 데다가 가을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활동하기 딱 좋습니다. 휘린 내일도 초갈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서 높고 푸른 가을 안을 펼쳐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16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28도, 청주와 대전도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남해상과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초과할 날씨 만끽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 왔습니다. 전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왔습니다.